보건복지부 지정관절전문병원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지정관절전문병원 CM병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CM병원의 오시는 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CM병원은 영등포 소방서 뒤에 본관이 자리하고 타임스케어 맞은편에 별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 5호선 영토포시장역 기준으로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까지 CM병원에 오시는 길을 알려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